드디어 S10 개봉 박두 이게 화면에서 지문이 인식된다 이거지? 오 와 어? 뭐지? 아 뭐야? U플러스에서 S10을 샀을 뿐인데 골프장이 함께 왔다 원하는 각도에서 초고화질로 감상하는 U플러스 골프 S10이 U플러스를 만나 우리집을 골프장으로 갤럭시 S10 5G U플러스에서 업그레이드 되다 U플러스 VR 가입하면 VR 헤드셋 무료 증정까지 오직 U플러스에서만 U플러스 5G